그 놀라운 충격 앞에 서 있는 겁니다. 그 충격으로 멍하지만 그 주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뜻하신 바 이것들도 지시면 안됩니다. 창의 머리 항상 하시므로 그 몸 깨뜨리시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보여요. 놀라운 생명의 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. 내가 이거 주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주셔서 이제 바라는 믿음으로 참으셔요. 내 인생에 오는 갈증이 내 인생에 오는 몸과는 주가 주시는 생명수로 내가 해결됩니다. 내가 주를 믿습니다.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처럼 옆구리 사는 최혁명, 최혁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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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마리아 여행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. 모두가 나오라고 하시니 내가 나갑니다. 내가 나갑니다. 내 배에서도 생수해가게 도전하게 하시고 내 배에서도 생명의 물이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의 주인이신 주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삶만족과 그리고 참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. 주여 주께로 주께로 갑니다. 주를 믿으며 주를 영접하며 주여 주님 따릅니다.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. 믿음으로 기구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돌아섰으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길에 주의 말씀을 추건합니다. 주여 제가 함께 보고 통소를 믿을 합니다. 또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.